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파국을 맞게 될지 그러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100% 여러분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A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B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우리는 전문의료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홍식 원장이 30년 개원회를 했으니까 의과대학 교육하고 다 합치면 얼추 여름 4, 50년 정도 이 업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방식으로 사회에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대통령실과 국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권위가 꺾이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고 국회는 자기 이익을 챙기며 상대를 헛들궁림화합니다 정원으로 초래될 의료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는 집단입니다 한국의 비극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혀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정파나 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지만 마저 못해서 청문회를 열지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거둬붙이고 나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희극이고 한국인의 비극인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김홍식 원장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거로 보냐 정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날치기로 불실한 의사가 양산되는 의료항패가 진행되는 것을 의사들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만 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의 털이 무너지는데 이 사회는 진로받기 불편하다 징징거릴 뿐이고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의료가 썩어가는 위기는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의사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이 사회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이 안 될 강의실에 무작정 복귀하기보다도 수업을 거부합니다 이게 의대생들이 지금 여러분들 취하고 있는 저항방법입니다 국시 거부로 정부 정책에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대생들이 선택한 저항방식입니다 어차피 전문의가 되어봐야 쏟아져 나올 의사에 묻혀서 적자생존의 해오리에 희망 것이든 힘든 수련보다도 편한 진로를 할 수 있는 술기 기술을 익히자고 젊은 의사들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전공의들이 거의 천 명 가까이가 개인 개업위로 다 취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의로서 개업위의 이런 페이닥터 페이닥터가 여러분들 그냥 취직한 겁니다 그걸 나라가 뭡니까 돌아오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전문의를 포기하고 개업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업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개원위에 취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본 걸 받으면서 기술을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가 그냥 술기 기술 그냥 여러분들 환자들을 진로해서 밥을 먹고 살겠다는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료계가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국시를 거부하고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개업위에 이런 취직을 하고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항하는 방법이고 이런 저항이 얼마나 여러분들 파워풀한가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모르는 겁니다 본인들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병원의 수련체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의사들 배출이 끊기고 1년에 3천 명 정도 이런 배출되는 전문의가 300명 이하로 줄어들고 필수 의료가는 거의 없어지고 이런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별로 생각 안 한 겁니다 본인들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명권자가 여러분들 목 날리고 나면 집에 가서 연금 받고 이런 편하게 살면 그만이니까 본인들은 걱정 안 한 겁니다 다음에 국민들이 죽어갈 때는 이미 본인들이 현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 김홍식 여러분들 원장의 이야기는 뭐냐 이분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때 의사들에게 필수였던 대학원 박사 지득이 사라져버렸듯이 이제 보드매인이란 전문의 자격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전문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문가가 필수 의료입니다 앞으로 죽을 수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는 국내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당신들 알겠냐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김홍식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지금 알겠냐 의료사태의 끝이 뭔지를 수술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해빡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해빡이고 뭐고 간에 30년짜리 여러분 개원이가 필수 의료가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당장 내년도 이런 필수 의료가 이런 인력 배출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 배출이 없습니다 충부외과 이름 1년에 한 50명 정도 20명 정도가 배출이 돼서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죽을 수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피부 미용하시는 분 계시죠 치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화청소년과도 있고 그러나 중병 걸릴 때 수술해 줄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물러나면 간방 갈지를 모른 대통령실 인사들이나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재배정이나 외청은 국회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비극이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뭡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사의 인성을 논하는 한심한 인간이 나오질 않나 이쯤에서 돌아올 때가 됐다는 인지장애 부총리 장관이 있고 대책이라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매번 기간을 정해 대책을 낸다는 넉대가 나타났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사회를 지탱했던 의료가 녹아가는 빙하처럼 사라지고 있는 초비상시국입니다 의사 한두 명의 변심이 아니고 14만 의사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총 방아쉬를 댕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선거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을 또 만나게 됐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이 의사들 여러분들 아우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치인들은 다 내몰라 하고 이러면 관심 없어 하지만 의사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분 여러분들 연백 한 66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 몇 년하고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죽든 말든 물론 본인이 노후의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딱하긴 하지만 의사들이 여러분들 사익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하수인이 우리나라 의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사회는 윤석열의 불장난을 구경만 했습니다 후배들을 다독여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노예한 의사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의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이고 젊은 의학도들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 자신을 시장하여 노력 중입니다 만약 의대생과 전국의 노력이 무산되면 그동안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던 의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갖춘 품위도 없이 권위를 지키는 대통령실이나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차한 위기를 보지 못하고 말장난을 하는 의원들을 혀를 차면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장의 여러분들 결론은 의대생과 전국의 노력이 무산이 되면 의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의료율은 맥이 끊기는 겁니다 다들 먹고는 살기는 하겠지만 중병 들면 수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 나가고 나면 또 피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슨 내가 여러분들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니까 그러나 잘 들으라 이야기죠 이 땅에 살려면 당신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차게 될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튼 윤 대통령은 고집이 되게 세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밀어붙이는 건 밀어붙이더라도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이번 의과대학 정은 왜 늘렸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라이센스를 준 서울의 여름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이 2028년까지 6600병동을 수도권에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공의 조달을 위해서 이번 의료정책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미사 요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윤 정부가 2025년은 결정됐지만 의대 정원이 2026년은 의논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장상윤 전 사회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026년 2000명 결정됐다 또 거짓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을 하든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왜 나가야 되는데 거짓말쟁이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